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식문화 부처님 당시의 음식문화에서 금지식으로 개고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개라고 하는 거를 영물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얀 마음 백구, 일본의 하치 이야기, 하치 이야기 이런 거 아세요? 주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망구석이 되었다는 개의 이야기, 이런 것들. 하얀 마음 백구는 집을 찾아서 이렇게 엄마 찾아서 산만리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개가 상당히 대단하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흰 개는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처음 들었어요? 지금 들어봐요. 아니 그냥 우리 문화에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예요. 있던 이야기인데 흰 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흰색이 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거는 약간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흰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은 개, 누런 개, 바둑이 이런 식으로 개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흰 개, 이렇게.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칼라로 봤을 때 흰색을 가장 길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백호, 백호가 호랑이 중에 대장. 백사. 흰 사슴, 뭐 이런 것들이 영물이다. 이렇게 다 흰이잖아, 흰. 그게 길하다고 하는 거예요, 길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개 중에서 개가 레벨이 최고로 높은 거예요. 물론 뭐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검은 개나 무슨 뭐 그건 그렇지 않아요? 흰색이라고 뭐. 그러면 노인이 더 길한가? 길에서 좋겠다, 길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흰 거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관점에서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거라서 그래요. 태양, 빛 이런 걸 상징해서 백색에 대한 숭배 문화가 있고 그게 우리가 백의민족,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밝은 민족, 그래서 박달나무, 태백, 이런 것들이 다 밝음에 대한 숭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흰 거를 더 길하게 보는, 더 위로 보는 문화가 있고 개 중에서는 그러니까 흰 개가 가장 위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가장 접점이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개입이 좁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는 하시면 되고 아무튼 우리는 역물로 보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개를 동아시아에서 먹은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문화고 그다음에 그거는 황제들도 먹던 음식이고 그래서 여시춘추 12 같은 데 보면 황제의 계절 음식 중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글자를 보면 개한테는 가장 섬뜩한 게 그릇기 짜죠. 그릇기 짜 이게 개견자입니다. 개를 사람들이 뜯어먹고 있는 이게 입이잖아요. 입 사람들이 뜯어먹는 그런 형태 그래서 개를 먹은 문화는 동아시아에서는 오래된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개를 먹으면 어떻게 개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물권의 문제도 요즘은 새롭게 대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잘못하더라도 개깜 물어낸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개라도 이렇게 좁히다가 찍혀가지고 시퀀스러 가면 절단이 나죠.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개를 먹는 문화는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계속 내려오던 전통이었고 그래서 그걸 가축 개념으로 봤었지 지금처럼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 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물을 어디까지 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회 윤리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반려동물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래? 왜? 개나 고양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벌레 키우는 애들도 있고요. 뱀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그런 것까지 다 다 처리해 줄까요? 어디까지 범주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만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키우는 사람들은 물고기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할래? 생선 먹지 맙시다. 그런 쪽에 또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관상용 물고기하고 키우는 물고기하고 우리가 먹는 물고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개를 먹는 사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가축으로서의 개가 있고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으로서의 개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개는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도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문화, 그다음에 문화 배경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달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럽에 유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전염병으로 그게 패스트입니다. 흑사병 흑사병 정확하게 말하면 몽고 때문에 시작되는 병이거든요. 몽고가 초원에서 살다가 동유럽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쥐벼룩을 옮겨가서 쥐 강의룩을 잡고 가서 따라갔겠죠. 쥐들도 쫄래쫄래 하면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따라간 거죠. 짐 속에서 자다가 크루즈 여행을 한 거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그러다가 병 옮겨서 절단이 나는 거거든요. 유럽에 몇 프로가 죽었다. 몇 십 프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절단이 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렇게 그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고양이를 악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도 검은 고양이 이런 좀 약간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죽이는 마녀사냥할 때 고양이를 죽이는 문화들이 있어요. 고양이도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녀사냥도 여자도 많이 죽... 그 여자들 죽은 얘기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여성 문제 불교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고양이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무방비로 뚫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바꾼 세상 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두 번 큰 사건이 벌어지죠. 이거 말고 또 남미가 무너질 때 남미가 무너질 때도 세균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세균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가려고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미 쪽에는 그런 균이 없었기 때문에 내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화력적 우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은 총을 썼고 이쪽은 활을 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숫자가 많으면 이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쪽수로 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코르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불과 몇 천명도 될까 말까 한 군데에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다 해롱해롱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균이 움직이는 세균이 인류 사회에서 큰 변화들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문제 그다음에 고양이 고양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다 시대마다 달라요.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사실 고양이를 좀 우월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힌두교에서는 쥐를 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원도 있어요. 있다는 거지. 보편적이라는 건 아니고 쥐를 또 이렇게 보는 편롱 문화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정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쥐래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햄스터나 다람쥐는 이쁜데요. 시궁쥐 있었거든요. 꼴이 이렇게 기네. 이렇게 시궁창에서 말하면 나왔을 것 같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과제로 꼬리를 잘라갔던 그 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똑같은 쥐래도 우리가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문제들이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재단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개의 인식이 뭐냐면 개의 인식이 뭐냐면 더운 지역 개예요. 개가 더울 때 이렇게 혀빼고 있는 거 아시죠? 개발에 땀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발에 땀난다. 개 키우면 더울 때 발을 만져보세요. 실제 땀이 나요. 개는 몸에 땀샘이 없고 땀샘이 있는 데가 발바닥 네 개 다 발이니까 손바닥은 없다고 치고 그냥 발바닥하고 열을 빼야 되잖아요. 열이 차면 모든 동물은 열이 차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는 방법이 입하고 입하고 그다음에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빼는 데 있어서 이쪽이 효과적이겠지. 혀를 늘어뜨리고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차면 다 다운돼요. 그러니까 늘상 퍼져 있는 거. 그래서 복날 개라고 하는 상태가 벌어지죠. 애가 퍼져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사실 신문이나 이런 데 연재할 때도 개는 참 억울하다. 복날 개는 그게 글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 복이 어떤 식 복이냐면 한자를 보면 이게 개가 들어가요. 사랑과 개. 이게 복이에요. 이거 엎드릴 복자예요. 엎디요. 하필 복이라고 하는 게 복날 삼복이라고 하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그게 더운 기운의 찬기가 눌려있다라는 뜻이에요. 복 그게 덮여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복종되어 있다. 그런데 하필 저 글자를 쓰는 바람에 개를 사람이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글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글자가. 그래서 개를 복날에 먹는 거는 사실 글자가 만든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글자에서 생긴 착각. 그래서 개는 개 먹는 건 글자문하고 그다음에 닭 먹는 거는 삼계탕 먹는 거는 그거는 기운의 상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뜻이거든요. 뜨거운 걸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양기로서 양기를 쳐낸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 먹는 문화하고 닭 먹는 문화 복날에 그건 두 가지는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튼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덥잖아요. 계속 복날이에요. 개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인 거야. 우리는 추운 쪽이기 때문에 추운 쪽 개들이 영리합니다. 더운 쪽 개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퍼져만 있어야 되잖아. 그걸 언제부터 퍼졌겠어요? 대대손손 조상 때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조상 때부터 걔네는 복날만 있었던 거야.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퍼져만 있으니까 애들이 뛰고 경쟁하고 빠릇빠릇해야 머리가 돌아갈 건데 계속 퍼져서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대대손손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지능이 어떻게 되겠나. 지능이 뚝 떨어져요.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개들은 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백구 같은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천진합니다. 이게 청정적 뇌청정적 굉장히 천진합니다.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들이나 이런 사람들 동남아 가면 개 만지지 마라. 개가 더러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개한테 이제 피부병도 많고 털이 있고 더운데 그게 뭐 어련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실제로 부처님께서 비유들 때 뭐가 있냐면 사자에게는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진 사람을 물고 개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돌을 원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반피지. 이걸 이렇게 선생님이 조륜애한테 분필을 던졌는데 그 분필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대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는가 봐.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는가 봐. 개 비유는 인도에서는 적실한 거고 단 사자를 개의 대칭점으로 놓은 거예요. 사자는 똑똑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던졌을 일은 없을 거고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놓은 거예요. 실제로 육장에 보면 개를 먹지 말라는 거는 조항이 정확하게 있어. 정확하게 있어. 개를 먹는 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개가 너무 떨어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건 혐오식품이었던 거야. 저런 것까지 먹어? 라고 할 정도의 사회적 인식이 있었던 거야.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감염주술 얘기. 감염주술은 뭐냐면 좋은 걸 먹으면 그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온다. 육식문화에서도 감염주술이에요. 고기 같은 거 그게 그냥 먹었을 때 제대로 죽었겠냐라고 하는 사고가 있는 거지. 그럼 죽는데 공포스럽지 않겠냐. 죽임을 당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고기는 신선한 걸 먹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왜냐하면 신선한 거는 바로 도축한 후에는 시체가 강경증이 있어요. 시체가 굳는다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돼. 생선은 달라. 생선은 바로 회를 뜨지만 고기는 바로 잡아서 못 먹어요. 그래서 약간 묵힌다고. 그래서 그 어떤 상염체 생각들 좀 안 좋은 생각들 그것도 사람에게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육류에 대해서 금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염주술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으면 나도 좋게 된다. 나쁜 것을 먹으면 나도 나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개 같은 거는 상종할 게 못 된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야, 개를 먹냐? 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촉발되는 문제는 뭐였냐면 개가 따라다니는 문제. 나름 뭔가 개도 짜증이 났었는가 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개고기에 대한 금지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 때문이다. 우리는 영물 비슷해서 개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인식이 존재하는 거라면 인도에서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너무 미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많이 상태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야, 그런 것까지 먹냐?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이고 그걸 먹는 집단이라면 그 집단은 존중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 대한 문제가 촉발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개를 건드려 보는데 그래서 나 티베트에서 개 건드렸다 물릴 뻔했어요. 이게 물더라고? 그래서 쟤네는 좀 추워서 저런가? 이렇게 약간 괄괄하던데 성격이? 그래서 개고기 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향신료 문제가 있어요. 지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지난 시간 게 여기 그대로 있네? 묘하게도 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시간을 넘어가서 봐봐 바로에다가 데치게 돼있잖아요? 바로에다 음식을 데치게 돼있잖아요? 바로에다 한번 음식을 데쳐서 식중독균을 죽이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데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음식이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향신료 같은 거를 좀 뿌려 먹어요 그래서 그건 첨가식품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향신료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우리 식당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음식점 같은 데서 식당 나올 때 보면 박하사탕이나 뭐 이런 사탕이 준비되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향신료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더운 지역은 향신료를 씹는 문화가 있습니다 씹는 문화가 있고 더운 지역이 사실은 향신료가 강하죠 향신료가 강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씻어도 냄새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40도 되면 씹는다고 해결이 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인도나 이런 데서 더운 지역에서는 향수를 바르는 게 아니고 향유를 바른다 그래서 도포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게 향수 발라가지고는 금방 말라버리니까 기름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덮고 나서 여기를 마사지하는 게 있죠 아로마 오일 이런 마사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율장에 보면 마사지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마사지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왜? 이게 마사지가 이런 누르는 마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옛날에 장가게 한참 다닐 때 사람들이 사오는 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목탕 같은 데 가서 밀고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뿔이면 나중에 뿔이 갈라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밀고 아니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런 마사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르는 마사지가 아니고 이렇게 미는 마사지 이렇게 밀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쾌락에 대한 추구다라고 해서 마사지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있어 있어 그런데 이 향신료 같은 게 향신료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향신료도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인도는 음식점에 그런 향신료를 놔두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씹는 문화가 있고 향 문화 자체가 더운 지역 문화입니다 향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재진회고 할 때 향 피우는 거 향 문화의 시작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최초로 향 문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줄 게 없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죠 뭐가 있냐면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해 경제력이나 위치나 훨씬 우월해 그럼 줄 게 없는 거예요 뭐 주겠어? 뭐 주겠어? 그러니까 기껏해야 홍삼 이런 거 주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선물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문화상품권 한두 개만 줘도 개처럼 기거든 굉장히 좋아해 근데 훨씬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뭘 선물할 수 있겠어 그런데 신이라고 생각해봐 이집트에서는 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고 냄새 나고 이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거를 좋은 향기는 신도 좋아할 거다 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향 문화가 중동에서 주로 발전해요 이집트하고 중동 쪽에서 다 더운 지역이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유향 몰략을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다 후대에 첨가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향이나 몰략도 다 아주 좋은 향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향 나무를 상체기를 내면 고무처럼 이렇게 즙이 뭉치거든요 수액이 뭉치거든요 그런 걸 불에다 태우면 좋은 향이 나죠 우리 동남아시아나 안 그러면 인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무슨 전단향 침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향 문화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중동 유향 같은 경우는 예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맨 밑에 가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액은 이렇게 칼로 하면 그게 우유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주자를 써서 유향 젖 같은 향이라고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젖은 사람 젖이 아니에요 사람 젖은 그렇게 뿌연색이 안 나요 그거는 이제 동물 젖 우리가 우유 생각해보시면 알겠죠 그거는 이제 하얀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체 응고되는 결정체 그래서 그런 거를 불에다 넣고 그 향이 올라가면 그래서 인도도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 전파가 되는 거고 중국에서는 그런 향 피우는 문화 동아시아 쪽에는 그런 향 피우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타고 들어오는 전래되는 문화가 우리 전통 문화에서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그게 향 사르는 문화하고 절하는 문화 절도 인도 거예요 인도 쪽에서 향은 이집트 거 그게 이렇게 전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지역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향을 피우는 건 왜? 추운 지역에서는 향의 필연성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안 씻었잖아요 왜 그렇게 안 씻고 뻗을 수 있었을까 이게 좀 추우니까 그냥 뻗힐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땀 흘리고 뭐 이런 상황이면 못 견디겠죠 못 견디겠죠 그래서 향 문화에는 무엇이 있느냐 신명과 통한다는 게 있어요 신명과 통한다 삼국류사에 나옵니다 삼국류사에 나옵니다 향을 피우면 그 신명과 통하다 신명 중에서는 영험한 대상 중에서는 최고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향을 공양으로 올리고 기도를 하면 된다 무코자라고 하는 신라의 외래에서 도래한 검은 옷을 입은 스님이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의 시작은 이집트에 시작해서 인도를 거쳐서 아라비아를 넘고 그 다음에 인도를 거쳐서 동아시아로 왔다 그리고 그거는 원래 우리 전통문화는 아니다 이유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향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저는 사실 전단향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향들을 별로 안 좋아해 몰라 전단향도 그렇고 맡아보세요 사향도 그렇고 약간 좀 이렇게 쥐포 냄새 비슷한 감동적인 향이 아니에요 침향도 그렇게 다가오는 향이 아닌데 아니 이게 뭐 취향 문제일 거예요 취향 문제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향이 있고 그 향신료랑 관련되는 게 있어요 걔네는 이제 향뿐만이 아니고 피우는 향뿐만이 아니고 향신료를 이렇게 상시적으로 씹는 문화가 있어요 씹는 거 그래서 입안이 이제 상쾌해지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단 은단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 문화에 들어오는 게 산초, 재피, 방아, 고소 뭐 이런 것들 다 아시죠 이렇게 산초, 재피 뭐 이런 것들은 저 추어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가루 뿌려 우리는 저런 거 절대 못 먹거든요 저 안 맞아요 방아 제가 제일 싫어하죠 그리고 그 저 뭐야 박하잎 이런 것도 아우 박하는 요즘 들어오잖아요 무슨 음식에서 껌 맛이 난데 아니 박하를 어디서 먹냐면 저는 아이스크림도 안 먹어요 내가 박하 들어간 거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싫어 고소 고소 아십니까 고소 고소를 절에 가서 하니까 저게 고소는 못 먹으면 스님이 아니라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소는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드셔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빈대냄새가 난다 라고 고소 고소를 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여기서 풀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빈대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유가 이제 애매한 게 고소 냄새는 맞겠는데 빈대냄새를 안 맡아봤네 이게 그러니까 이 비유가 나오는 거는 시점이 빈대가 굉장히 많은 일상적으로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찬빛이 유행했잖아요 왜 머리에 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튀 나오고 뭐 이랬었잖아요 예전에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옷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위를 가지고 이렇게 끝부분을 쭉 당기면 뜨 뜨 뜨 뜨 뜨 뜨 뜨 하고 죽는 경우 아니 그런 거 못 봤어요 아무튼 그게 빈대냄새래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 말고 우리나라 거 말고 저 뭐야 동남아나 안 그러면 인도 쪽에 가보면 훨씬 더 향이 강해요 우리나라 건 좀 약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디서 드실 수 있냐면 쌀국수집 베트남 쌀국수집 같은 데 가서 고소 주세요 그러면 그게 옵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빈대 느낌이 어떤 건지 아 이건 참 보통일이 아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향신료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는 뭐냐면 향신료를 첨가해서 먹는 거예요 카레 생각하시면 돼요 밥에다 카레 같은 걸 이제 얘네는 뜨거운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첨가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을 때 향신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먹었을 때 맛에 대한 탐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추가 음식이기 때문에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추가 음식이기 때문에 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 추가해서 먹는 거니까 베트남 쌀국수집에 가서 고소주 세야 해서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고소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넣어서 먹을 수 있게 왜냐하면 그게 호불호가 너무 갈리니까 그리고 저런 향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걸 밥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서 먹는 사람은 맛에 대한 탐착이 될 수 있고 어떤 맛에 대한 탐착 그다음에 저걸 그냥 씹는 상시로 씹는 문화도 있어요 그게 씹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제가 제 생각에는 생강이에요 생강 씹는 문화가 있거든 평강, 평강 지금은 없어졌지만 평강이 생강을 이렇게 채로 쓸어가지고 설탕에 이렇게 절여서 예전에 어른들이 지금은 그렇게 씹고 이런 분 별로 제가 못 봤고 예전에 그 어른들 보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입텁텁하실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씹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 생강도 되게 싫어합니다 생강 진짜 진저인데 진저리를 치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평강 먹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을까 들어보셨잖아요 평강은 다 드셔보시지 않았어요? 폐백대도 있고 음식이 그렇던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씹는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씹는 문화들 그리고 후추 요즘 어떻게 보면 저거는 이제 후추가 고추예요 고추 고추 고추라고 후추가 고추라고 저 후가 호자예요 원래 호 오랑캐호자 그래서 오랑캐놈 고추라는 뜻이에요 호추 이러다가 후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처럼 매운 건데 오랑캐의 고추야 이렇게 해서 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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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그렇게 많이 간다니까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오신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신체 오신체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오신체가 이 신이 뭐냐면 신라면의 신자예요 신 근데 그러고 보니까 향신료 계열이 의외로 약간 매운 것들이 좀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흥거가 뭔지는 모릅니다 이거 이 동네에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마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마늘하고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율장에서 마늘을 먹지 말아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한 연기설화가 있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법전이기 때문에 판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조례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가 글에 쓰여 있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도들은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신도 3위 3위는 왜 사랑과 전쟁 같은 내용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불륜 스토리가 아니고 좀 진기한 이야기들 진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발을 신어도 된다 발이 아픈 발에 자꾸 발이 껍질이 얇아서 자꾸 맨발로 다니니까 찢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 사실은 아마 무좀이었을 거다 번식 무좀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살이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경행만 하면 피자국이 남는데 그래서 쟤는 보호를 위해서 신발을 신어 일종의 샌들 같은 거거든 그런 걸 하라고 그랬더니 꽃신을 신고 밑을 하는 거야 별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그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비단신 이렇게 다음엔 비단신 아니 그 일자에 그런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인기 스님입니다 인기도 없으면 신도한테 비단신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 꽃신 내일 비단신 이렇게 할 정도면 인기 스님이라니까 찌리한 스님은 어차피 문제도 못 일으켜 그래서 나름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 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관종이라고 하는 건데 있어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신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했겠지 진짜 그렇게 해서 이 마늘 얘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참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마늘을 후식으로 먹는가 봐 향신료 같은 게 먹고 씹는 음식을 다 먹고 뒤에 향으로 씹는 이런 건가 봐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폴리스 칙칙이 이런 거 이런 거 딱 하는가 봐 그런 문화가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을 하고 나서 마늘 이렇게 지나가니까 마늘밭이 큰 게 있었대 그 어떤 신도가 그래서 마늘 몇 개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구니 스님이 절에 와서 비구니 스님 모여보세요 이래가지고 다 모여서 쫙 가가지고 그 마늘밭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부를 이렇게 좀 쓰라는 얘기지 야 마늘밭 가져가라 캣단다 이래가지고 그걸 싹쓸이를 했대 그러니까 그 마늘밭 주인이 부처님한테 와서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늘이 금지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굉장히 재밌는 게 탁발과 달리 이것은 선택적으로 먹는 음식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신료 계열이에요 향신료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하는 계열인 거지 그러니까 금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쪽하고 관련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식재료를 그냥 막 쓰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신체로 뚜렷하게 인도의 오신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인도에는 중국의 저게 뚜렷하게 나와요 그게 범만경이에요 범만경 범만경의 48경계 보면 48경계의 오신체를 금지하는 그 오신체가 저거예요 율장에도 가끔 나와 하지만 저렇게 세트로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인도 문화 인도의 향신료 문화하고 중국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범만경은 중국에서 찬술이 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사실은 향신료를 자기가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건 절단 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굳이 안 먹더라도 옆에 사람이 먹는 것만 갖고서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티베트 갔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지대로 올라가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고산병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좀 덜 힘든 사람도 있고 더 힘든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안 힘든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밑에 살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오징어를 풀었어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 왜 오징어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사람이 지금 힘든데 그 냄새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개인적으로는 저도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팀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가 더 속출하거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그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인도에서는 저게 저걸 먹는 사람은 먹는데 그 냄새가 나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수행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안에 오징어라고 생각하면 돼 먹는 사람은 좋아서 먹어 근데 그 옆에 사람은 짜증이 되게 나거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런 식의 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파의 원산지는 파미르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줬나 파미르구원 때문에 파라고? 이름이? 파미르구원 응 총령 나중에 달마대사가 총령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게 파총자예요 파총자예요 그래서 파미르구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총령이고 파라는 음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 파미르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중국으로 넘어오면 문화 배경이 달라요 중국은 사실 저게 향신료를 먹는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보다는 중국이 그래도 향신료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가면 향신료를 빼주세요 하거든 근데 그 향신료가 동남아나 인도에 가면 또 중국 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향신료 문화는 인도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저런 것들을 먹으면 저게 매운 음식이잖아요 매운 거는 열을 올리는 거죠 아까 한의학 얘기할 때 제가 빨간 고추는 뭐 열이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매운 것도 열이 나요 그래서 저런 거를 먹으면 기운이 위로 올라온대 그래서 독신수행자한테 위험할 수 있대 이런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수능엄경에 나와요 당나라를 대표하는 경전은 원각경이고요 화엄경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경전 중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송나라를 대표하는 경전은 능엄경이에요 능엄경이거든요 근데 능엄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식 사고로의 재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향신료 문화라는 게 하나가 존재하고 그것은 원래 더운 지역에서 향문화랑 관련되고 향을 씻고 향을 첨가해서 먹는 문화예요 카레도 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커리잖아 커리 그리고 원래는 이게 죽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루잖아 가루로 해서 이렇게 뿌려 먹는 식으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조물러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커리잖아 커리 그리고 원래는 이게 죽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루잖아 가루로 해서 이렇게 뿌려 먹는 식으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조물러 해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카레라고 하는 거는 일본식 탕이잖아요 탕 노랑탕 그치? 그래서 관점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에서 첨가해서 먹는 거고 그래서 그런 향문화 향문화와 향신료 문화가 원형이고 중국으로 넘어오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독신수행자의 욕구와 관련돼서 그래서 금지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걸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런 거하고 관련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님은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게 실제로 관련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저런 걸 먹으면 조금 다르대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는 초식남인가 봐 뭐가 좀 부족한가 봐 그래서 문화적인 게 달라지면서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개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를 먹지 말라는 게 인도에서 생각하는 개를 먹지 말라는 거는 떨어지고 천한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동아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개를 먹지 말라고 하면 저건 역물이라고 생각되는 거고 인도에서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향과 관련돼서 집단생활 수행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마치 차 안에서 오징어를 먹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된다라고 자기는 좋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라고 하는 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오면 그런 문화는 또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의미부여로 속에서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능험경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경전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중국문화적인 재편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키워드는 향이 아니고 신이에요 거기서는 신 매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매움이라는 걸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배경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저런 배경들에 대해서 뚜렷한 판단력이 없으면 사람이 경전을 읽거나 뭘 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이유가 좀 더 내용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잘했을 때 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설명을 똑같은 설명을 들었을 때도 배경 지식 스키마라고 하는데 배경 지식의 차이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진정한 공부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향신료 문제 그다음에 개고기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무엇을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다르다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문화권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영구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저것은 다양성 속에서 용인될 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성의 문제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교가 전 세계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우월한 점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성에 대한 용인 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 문제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만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부처님 돌아가시는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